아 참 닿겠네요 참 깨시라고 예 일부러 그런거 절대 아니구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난이 분명히 자격증 시험은 다 정 소리야 많이 실 푸셨나 보네 별로 안 싶었거든요 꿈이었거든요 다 합격할 수 있다 꿈이었거든요 다 꿈이었어요 어제 좀 준비가 한거 다 꿈이었던 것 다 알고 있어요 하나망리 출첵 감사합니다 구구덕 어디갔나요 마음속에 올림프의 고리 뿌리까지 뽑아주지 이렇게 못때리겠지 어 죽었네 됐다 자 여깄어요 나이다 뽑으셨나요 아직 못 뽑았어요 뽑고 싶어요 스타레일 어디갔나요 스타레일 혼자서 할 수 있다길래 그냥 비방으로 하려구요 누굴 세영 조피날이에요 나이다 뽑아야되는데 뽑아야되는데 아 목소리가 안들리는거 아니죠 방금 전에 마이크 이슈로 인해서 약간 예민해져있는 고스나리 파이날이 그걸 얻기 위해서 표시했는데 가가지고 지금 달연꽃 먹고있고 벌써 802까지 됐다는 오 진짜요 저도 다운박아서 듀토리얼만 얼른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뭐 한시간정도는 이제 비방으로 좀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네 듀토리얼 20여는 일단 망했고 망했어요 고스나리는 안망할 수 있는데 이따가 비방으로 내가 안망하는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배를 아프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이라고 하지 않나 뭐 어때요 고스나리에요 여러분 페어님 고스나리에요 꼭 있는만 하면은 한 50%로 맞고 50%는 틀리지 않나요 보통 시험이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소량 종류 합쳐놓은구만 엄청 아 진짜요 어 원니님 뭐 어 고아 안녕하세요 원니님이 왜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니 원니 원니님이 그 원니님이 아닌가 고아 뭐야 이 용같이 종류네들은 원래 아이디가 뭔데요 얘네 몬스터인가 아 히이로님이시구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원니님이 아닌 아이디가 또 있거든 원니님이 아닌 아이디가 또 있어요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실거에요 어 나랑 이름이 똑같다 아이디가 똑같다 이러시는 분이 계실거에요 이제 이제 타이날이 원 타이날이 사람이 복사가 된다고 붙여넣기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여기 인간이 아니구나 잡자 똑바로 쳐야 할건 한번 볼펴 잘 안보이지 똑바로 쳐야 할건 한번 볼펴 맞죠 이제 점점 잘 깨져 아 얘네 수영 못하는구나 천 딜을 넘었죠 맞죠 이제 고스날이에요 이제 뉴비에서 뉴비에서 진정한 이제 고인물로 거듭난 고스날이라고 얜 뭐야 얜 뭐야 아우 깜짝이야 손님이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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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제 컨트롤 장난 아니죠 아 참단딜 그정도까지는 아직 안돼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겁니다 걱정 마세요 갑자기 갑자기 다시 불붙었잖아 지금 고스날이 불붙었습니다 지금 스타레일 아니 그게 왜 혼자 혼자밖에 안되는거야 도대체 같이 안돼가지고 원래 스타레일 하려다가 이걸로 돌렸구만 스타레일은 비방으로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유튜브에는 올려갈겁니다 구구덕으로 돌려주시지 흐흐흐흐흐흐 제가 샤키나미니 코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뭘로야되냐 퍼블의 날이었는데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퍼블이라뇨 볼피나리 앞에 퍼블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어 무드등 위에 원신은 안해야겠네 하하하하 왜요 무드등 보니까 이쁘죠 일단은 스토리를 좀 해 보도 할까요 탄하잖아 아직 3분이 남았어요 오오오 그래요 아우 저 재책이 나왔네 십자밀 어디갔지 거래하자 저격한다고 15일 날려먹었는데 그러게 왜 저격을 하셨어요 저격을 하니까 15일 날려먹죠 어쩌 이거는 너무 많잖아 그러면은 그래 이정도 하자 이건 기분이 이정도면 야 이 자식 도둑미네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고 그에게서 네 아 아 문제없어 이맘 줘 거래하지 이게 다야 그럼 어쩔수 없지 타르탈리아? 안가 안가 그 사람이 내줄거라고 이렇게 하자 따로따로 계산하는거야 지금 너한테 있는 돈을 먼저 준 다음에 하하하하 이런 청심 한송이를 주면 갔다오는 돈을 받은 셈 청심 나 있는데 바로 주면 되겠네 물건 가져왔어 음 좋아 이 청심이 있으면 따라 왈드 임무 왈드 임무가 근처에 있구만 구구덕 하고 싶다 안 돼 지금 구구덕 하면 안 돼 왜 왜냐 몰씨나데가 퍼브를 당하고 딱 이뻔하기 때문이죠 더 이정도로 날 매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너희가 뭐 하나만 알려주면 알고 싶은게 뭔데 안 돼 응? 그가 원하는게 뭔지 알아? 아 뭔데서 봤던 우인단의 신효라 사고를 치는구만 너희들 참 뭐 왜 그래?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걸? 당연하지 나이다 뽑을거야 이제 다음은 영생향을 구하러 불복녀로 가보자 불복녀는 리월에서 가장 유명한 약반이야 이 종녀 얼굴은 잘생겼고 뭐 뭐냐 옷도 되게 명품을 입고 있지만 돈이 없는 아주 나쁜 영역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렌넨니 구아 안녕하세요 저금만 팔아도 돈 꽤 나오겠구만 방금 페이모는 분명 엄청난 살기를 느꼈어 월드 임무 좀 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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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구매네 이거 한번 구매하면은 근데 한번 구매하면은 더이상 구매 못하는거에요? 아니면은 끝나 나중에 다시 한번 구매할게 있는건가? 폭죽 어차피 돈이 많기 때문에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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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어 이거 대놓고 대놓고 부탁을 하네 대놓고 부탁을 하는구만 왜요 출책하고 그냥 고바하는게 어딨어 그냥 뭔소리야 오늘 이런 갓겜을 하는데 못잡아 왜 다시 길 따라가야겠다 스타레일은 혼자 혼자 하는거라면서요 아니 원신 원신이랑 똑같이 하는거 같은데 원레벨 비슷하네요 아 진짜요? 친구없는 저 부정 못하겠다 진짜 부정을 못하겠어 친구없는 월드는 저보다 넘으신 이게 도와주셔서 그래요 아 진짜요? 키가 작지 키가 작은거겠지 아 조용히 하세요 왜 하필 네 아 치치가 사게끔 아 진짜요? 이렇게 보면 귀엽긴 한데 성능이 성능이 성능도 귀여워가지고 성능은 무시무시해야 되는데 저는 치치예요 저는 치치예요 치치는 한번 죽은 몸이에요 후에 선인의 도움으로 강시가 되었죠 힐러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혹시 영생향이 있니? 실례지만 처방 영생향을 사려면 처방전이 필요한 건가 병을 고치는 용도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치치가 약을 꺼내올 수 있어요 이건 치치 강시는 움직이려면 칭령이 필요해 하지만 치치야 우리는 처방전이 없단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귀엽긴 한데 그럼 여러분도 치치를 도와줘야 해요 점원이 손님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허 무방하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도 나쁘지 않지 그럼 천영산에 가서 귀종기 귀종기 귀종기는 옛 선인들이 천영산에 설치한 대 천영의 옛 성벽 사이에 위치하며 우와 종료씨는 그렇지 않아 야자염소는 나도 처음 들어갔거든 야자염소는 나도 처음 들어갔거든 야자염소는 전설 속에 집에 가가지고 일단 돈부터 가져오리함 종료야 네 야자염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인 먼저 귀종기 주변에 가보자 야자염소라 그게 도대체 뭘까 치치 자 막간을 이용해서 뽑아보겠습니다 그래도 꽤 모았어 기원 안 바뀌네 색깔이 전혀 안 바뀌어 색깔이 전혀 안 바뀌어 색깔 좀 바뀌어라 거의 다 됐단 말이야 제발 나이다 전혀 안 바뀌고요 누냥냥냥님 안녕하세요 변희했어요 된장 휴라뇨 다운다운 케이크 다운다운 케이크를 노리시는 게 또 원래대로 유지하기 힘들어 그럼 어떡해 종료씨 빨리 이런 날 아무것도 못하는 부잣집 도령 직업하는 건가 맞아 부잣집 도령 부잣집 따이잖아 너 가난하잖아 사실 귀종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전쟁 피해를 대비해 예비 자재를 준비해뒀다고 들었어 내 생각이 맞다면 아마 옛 성벽에서 당시의 보급소를 찾을 수 있어 보급소의 자재만 찾으면 돼 그리고 귀종기의 작동 원리만 알면 어려 그럼 종료씨는 그 월 모르고 있어 봐 오오 야 종료 쓸만하잖아 자 자 얻으러 가자 안녕 안녕 얌전히 있지라고 자연스럽게 계정 비lympia Yo Elena 코니 Krena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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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알다고요 왜냐면 원리님이 한 번 적으실 때문이지 끝 재료 획득 사람이 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쵸 어딨다는거야? 에너지 좀 채우자 뭐 앙스타 버렸어 형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쩔 수 없구만 보급소는 어디있을까? 좋아 에너지 꽉 채웠어 좋아 됐어 여기는 아예 애초에 못 들어가는구나 보급소에서 재료 획득하기가 어딨어 배구 보급소에서 재료 획득하기가 어딨어 배구 보급소에서 재료 획득하기가 어딨어 배구 보급소가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안녕 내 고기야 아이고 아깝다 내 고기 내 고기 내 고기 잘가라 퍼블 시키고싶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퍼블이라뇨 오우 아쉽게도 오늘은 퍼블 시킬수 있는 방송이 아니거요 잠네잉 뭐야 잘못된 일정이야 끝 실제 종려 명댈새 하나 있는데 뭔데요 알아요 저도 종려 명댈새 알아요 그래서 만인데 저기 돈 좀 있니? 진짜 최고의 명대사지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종려 명대사 저기 그래서 만인데 저기 돈 좀 있니? 너무 당당하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그 모습 저는 나쁜 자식이네 이랬어 아니 도대체 어딨다는거야 보급수에서 재료 획득하기가 어딨어 보급수가 여기 어딨다는건데 저기는 당당하게 까먹는데요 아 진짜요? 아 위쪽에 있잖아 그러면 다시 오케이 실제로도 퍼블 시켜드릴게요 그런 말은 하시는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퍼브를 시킨다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저기를 들어가야되는데 저기를 못들어가잖아 지금 그래 여기네 여긴데 못들어가잖아 지금 뭐야 상자가 있잖아 또 먹어주는게 인지상정이죠 이제 다 니꺼야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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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같은거 없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구멍이라던가 그런거 없나? 검은콩니 출체 감사합니다 어 있잖아 여기야 있었네 역시 난 천지였어 있었잖아 봐봐요 아무도 못찾는 이것을 구멍이라리를 찾았습니다 왜냐면 구멍이라리이기 때문이지 왜같아요 그럴리가 다시 저쪽으로 나가면 되지 야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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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피지컬 끝 알아요 알아요 안다고요 저도 안다고요 됐어 수리 고스나리를 그 저번에 고스나리처럼 보시면은 fing 그럴 il 이걸로 뭐하는 거야 aina 도대체 왜 소리한거야? 오오! 있구만! 저기를 향해 쏘는거야! 통성명을 몰라? 너는 예의 지켰니? 너는 돈도 없어가지고 돈만 빌리는 나쁜 종령어 그땐 온갖 보물들이 매장되어 있다지 저번엔 이것때문에 꼬치가 될 뻔한 단원도 있어 목숨 걸고 이 큰 녀석을 망가뜨려 놨더니 한숨 돌리기도 전에 다시 고쳐 너희들 흠 사리사육을 지켜놔야 한가 야 종료 니가 죽이는거 아니잖아 처치해야되는건 나라고 안녕? 간다 에븐 타파! 공연? 수고! 미렵 장몽! 그거나! 흐읍 흠 흐으! 흐잠 이은 흑 흑 흑 흑 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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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에 이렇게는 다음에 바로 수고 landing을 쩌어주고 갈카인을 바꿔앞으로 하자 이리 쩌어준 다음에 바로 재를 공격해서 마무리 짓고 얘도 마무리를 짓는거야 이런식으로 어디갔어? 아유 진다 왜 거기 떨어진거야 잘생긴 니코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그정도에요? 아니 그래요? 종료를 꼭 뽑아야 되는거였구만? 그래서 종료는 언제 나와요? 낙댐이 뭔소리에요 물론 틀리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곧씨나리 자존심이 걸려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잘생긴 니코아 안녕하세요 곧씨나리가 실력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건 아닙니다 왜 떨어져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거야? 자존심은 어디갔죠? 여기있죠 어디있죠 어 찾았다 이리로와 이리로와 내가 여기서 다시 붙었을게 뭐 언제 떨어졌냈데 너 혼자 있잖아 너 때문에 또 떨어졌잖아 뭐야 지금 낙댐이 더 쎄네 어쿠 또 빠르게 서야할걸? 내가 모두 지킬 거야 소여 받고 싶은데 관심 받고 싶은데 관심 받으시면 되죠 단원 다 처치했는데 아직 한 명 더 남았구만 1분 보고 가요 뭔 소리에요 더 보고 가요 1분 보고 1시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오우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런 또 관심 또 관심 잘팅기님 못 올라가잖아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찾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능 이게 바로 피지컬 떨어지지마 너 뒤로 가지마 제발 떨어지면 또 떨어져야 되잖아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오우 야야야 올라갈 수 있어 걔와x3 출작 알갈뻔했다 아쉽네 아쉬운 게 아니고 불 피 닐끄네 이상하게도 될 뻔했네 또 쏘 나온다구? 일로와 무릎까지 뽑아주지 무릎까지 뽑아주지 무릎까지 뽑아주지 무릎펴라냐 아 너 떨어지마 때 제발 떨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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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뛰기 쉬워 자 이끄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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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는데 끝 다 잡았다 알겠습니다 대치님 시험 화이팅 시험 화이팅 시험 화이팅 뭐 아직도 있어? 어딨어? 여기 형 안보이는데 아래쪽이잖아 아니 위쪽으로 겨우겨우 올라왔구만 여기에 숨어있었다니 눈속임 어? 어? 됐어 좋아 아 저 고수님 방송으로 아주 아주 저 원리님 오셔보세요 아니 원리님 원리님이 또 있어요 계속 이행하지 계속 이행하지 어 군대 귀종기로 주변을 수색해봤는데 게다가 반신수라면 선임 어 봤죠? 또 있죠? 이분이시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어 으잉 다 고쳤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봤자 문제는 해결될 맞아 어쨌든 우리도 흐허허 흐허 아 신호부 에너지 수출을 돌려고 했더니만 됐어 됐어 일단 다시 돌아가 아주 올바른 자세입니다 시험공부해야 되는데 고수님 방송 보면서 시험공부하겠다는 아주 올바른 자세 고맙습니다 아주 올바른합니다 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모든 규칙을 어기고 선물 드리고 싶네 흐허허허허허허 사람이 복제가 된다고? 올바른 자세 좋아 에너지 가득 채웠어 좋아 됐어 끝 치치야 안녕 얼굴도 귀엽고 성능까지 귀여운 우리 치치야 안녕 너 때문에 내가 12만원 짜리 타인 아이를 뽑았다고 코코넛 우유 있지? 인생은 한치압도 모르는 거 인생은 한치압도 모르는 거에요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필요하긴 합니다 백출! 백출! 백출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내일 백출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쵸 맞죠 내일, 내일 아닌가요? 휴, 다행이다 300만 모라입니다 품질은 최상급이구요 차라리 가서 황금옥을 털어 음, 300만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반적인 소식으로 다져 돈이 없는 녀석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열받네 오늘 나온건 PV이구요 아 진짜요? 그렇지 성능은 어때요? 어쩌지? 휴 오오, 진짜요? 백출님 맞으시죠? 전 우인단의 집행관 타르탈리아입니다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불복류에서 원하신다면 우인단에서 코코넛 우유 음? 우인단이 암흑가에 벗을 끌어들인다고는 코코넛 우유 코코넛 우유 백선생님 코코넛 우유 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져보니 확실히 300만보다 일만이 적 그럼 모든게 해결됐으니 우리도 옥경병으로 전환하자 뭐가 해결돼? 똑같잖아 조라탈리아씨 백출 주인장 치치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보지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라니까 이렇게 웃은건 그럼 나보다 훨씬 전부터 이곳에 잠복해 있던 넌 뭐 건진거 있어? 네 칼탈리아님 얘는 누구지? 그랬군 그랬던거야 얘도, 얘도 뽑을 수 있는 앤가? 굴스넬이 미안하게 됐군 좋아요 일단 올라갑시다 왜 못올라가 왜 못올라가 아, 잠깐 왜 떨어지는거야 됐어 좋아 길로 올라가는게 더 편하긴 하지만 체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왜 떨어진거야 일단 화요일님은 수업받으러 가셨을거고 이제 시험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다들 바쁘신걸거야 scope 탕정 여러분 을 술 참고 아 네 저는 스토리 기종 임무 완료 끝났다 임무 끝 누구야 안받으면 치칫댐 이분 누구에요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구야 꼭 받게끔 돼있잖아 누구에요 이분 이분 누구에요 아니 안받으려고 했는데 아이디때문에 받았어 누구에요 안받으면 치칫댐 누구에요 이분 누구야 누굽니까 하이요 누구에요 안받으려다가 아이디때문에 받았는데 누구에요 빨리 정체를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 일단은 그러면 오셨으니까 좀 도와줄건 도와주세요 일단은 타이날이 타이날이 얻을거 뭐냐 그거 얻으려면은 여기 가야되니까 여기가서 좀 같이 좀 도와줘요 이왕 온거 참여자 더 계시면 좋구 여기 같이 잡죠 뭐 뭔소리야 도와하는거 있음 여기 여기 저한테 와가지고 얘좀 잡아줘요 앗 앗 근데 네 이거 나 혼자 못잡아 아아 저도 다른곳은 못들어가요 아직 뭐 뭐냐 뭐가 안되가지고 아직 들어갈 수는 없어요 빨리 와요 뭐하는거에요 저보다 모험등급 낮은 사람 처음봐요 근데 진짜 원님이잖아 아이디가 제 방송 보시면서 하시는 분인줄 알았어요 안받으면 치치라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 누군지 몰라 빨리와요 빨리와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나 혼자 한번 탐재를 해볼까 잘 안보이지 잘 안보이지 와아 진짜 와아 얼마 안되잖아 빨리와요 빨리와요 제가 하면은 제가 먼저 죽어요 이거 제가 몹인데요 네 제가 몹인데요 잡아봐요 화이팅 치치 화이팅 치치 화이팅 치치 화이팅 치치 화이팅 흐어얅 하하 하 흠 하 흐하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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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있어도 확실히 잡을게 있죠 와 데미지가 진짜 안난다 뭔소리에요 2%로 고쳐주시겠어요? 그래도 에너지 좀 달았잖아 좋아 아주 좋아 나쁘지않아 허접이라니야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2% 2% 2%는 잡아줘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데 이런데 이제 열거니까 같이 좀 도와줘요 중간에 저기 보물상자같은거 있으면 꼭 좀 찾아주시고 이왕 하는거니까 보물상자 찾아주시고 트레저헌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거 미션있고 이런거 미션 도와주시고 바로 미션이 보이는구만 안받으면 치치띔이라 그래가지고 받아버렸네 나도 무심코 아 이거는 30촌에 보물상자 찾기구만 전 capital 됐어요 이건 나 혼자 힘으로도 해결했어 좋아요 가만히 저 눈도좀 먹어주고 눈 먹었나? 먹었구나 먹었구나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아주 좋아 이런거 워포같은거 많이 뚫어놔야 된다고 앞으로 버스 받으려면 버스래 앞으로 도움 많이 받으려면 이런거 워포는 많이 뚫어놔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추적해서 가자 저거까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면 되겠다 딱 맞는다 그정도가서 당뇨 안걸려요 당뇨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걸리는거고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아 안돼 너무 어 휴님 고아 아니야 근데 바로 왜 고바에요 뭐지 뭐가 자꾸 떨어지는데 마이채 근데 맛있지 마이채 무슨 맛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다 시험공부하셔야지 끝나고나서 자주 오시겠지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곧씨냐리가 방송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펜을 들고 공부를 하시지요 저는 저는 게임기를 들고 게임을 하겠나이다 어 아래쪽에 있잖아 이럴때 얼른 키워놔야 돼 따라잡아야 돼 이럴때 얼른 따라잡아야 돼 안그러면 못 따라잡아 뭐야 근데 어딨어요 아 여기있구나 아닌데 일단 이거 한번 하자 80초 이내 풀립자 열두개 수집하기 80초 이내 풀립자 열두개 수집하기 여기 풀립자가 있진 않잖아 얜 드래곤같은데 뭐해요 풀립자 화이팅 풀립자 다 모았어요 오케이 좋아 풀립자를 모으세요 저는 아래가서 저걸 하겠습니다 워프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게 바로 멀티 멀티테스팅 이게 바로 멀티테스팅입니다 맞죠 그치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진정한 버스 좋아요 나쁘지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서 잡죠 우리 어? 상자있었어요? 아 맞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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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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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거기로 다시 위로 가는거는 되게 힘들잖아 아 젠장 맞네 맞네 그치 상자는 내가 먹어야지 맞네 맞지 상자는 제가 먹는게 맞죠 이거 텔레포트 있나요? 어 있다 됐다 됐어 이정도면 충분히 많이 올라왔어 갈게요 아 원니 원니님이예요? 원니님이였구나 어쩐지 아이디가 딱 고시나리 괴롭히게끔 만들어놨긴 했더라 갈게요 기다려봐요 나 제 스테미너 딸려 허 아니 뭐뭐 완벽한 모래포풍 아니 자꾸 왜 올라가져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어쨌든 시간 타이밍 시간 카운트는 안들어가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때 얼른 따라잡아야돼 타이나리이면은 지금 레벨업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요 이걸 일단 먹고나서 QWA님께서 말씀 안하셨으면은 클리어만하고 상자 나왔는데 상자 못먹고 그냥 갈뻔했네 자 다들 조용히 조용히 시험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화이팅입니다 고시나이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어디계세요 아래쪽에 계시는구만 스테미너좀 채우고 어디쪽에 있어요? 어 오케이 어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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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잠올눌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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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각자 다 잘하시는 게임들이 있어 고스나니는 그거 뭐냐 그거 잘해요 포유나 잘해요 포유나 아! 아! 어 제가 딱 하니까 에너지가 제가 다는, 제가, 제가 내려서 다는 것처럼 보일 듯한 아! 어 근데 데미지 엄청 높다 마무리는 제가 마무리는 제가 오케이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잠깐만요 이제 타이나리를 업그를 한 번 할 생각에 이건 언제 이렇게 먹었지? 돌파가 야 많이 모자라네 포, 포자분말 이거 버섯 많이 사봐야 되고 이것도 많이 먹어야 되네 야 이걸 많이 먹었는데 그만큼 부족하단 말이야? 시노브도 뭐 어차피 많이 못, 많이 못 모았으니까 그렇고 그렇고 아니야 일단은 키울 수 있는 애만 어찌 키우자 모든 걸 다 키울 필요는 없어 일단은 최대한 이거를 추적하고 고시나리도 저, 버섯몬 잡지? 어디서 잡아요? 버섯몬 어디서 잡아요? 제가 따라갈게요 저도 버섯몬 잡고 싶으니까 따라갈게요 버섯몬 어디에요? 오늘따라 조용하구만 역시 시험이 시험이 모든 걸 망쳐놨어 여섯 분 그래도 많이 계시는구만 왜 안가세요? 와요 일로 아, 글로 가야되요? 그쪽에 있어요? 왜 이동을 안하시나 했네 이쪽 아래쪽에 있구만 그러면 여기 많이 있네 여기 많이 있네 여기 번개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버섯몬 포자 버섯몬 포자, 맞네 잡을 수 있다 뭐야 아이템 아이템 버섯몬 포자 좋아! 엄청 잡았어요 아주 좋아요 좋아 또 돌파가 가능하겠구만 이정도면은 이야 엄청 모이네 여기 바로 아래에 있을 줄이야 몰랐네 조급히 할 것 없어 손금 포자 손몬 포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또 어디로 가요 어디가셨어 다시 오케오케 이제 제법 잘 따라가죠 아직 안풀렸네 진짜 괜히 죽기 떴네 잡았어 오케이 이제 잡을게 있는 애에요? 오오오 안녕 1명 터지 잡았다 1명? 1명 터지 잡았다 음 좋아 복지 레이 멋졌어 방금 멋졌어 아주 좋아 이런거 못 깨나? 안되네 가자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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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자 플릿자 8개 수집하기 5개 또 어딨어 됐다 다 얻었다 멘티스님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방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얻었다 뭐야 하나 더 있었는데 도전 성공 오케 됐어 먹어줘야지 이제 또 잡죠 잡아요 우리 이제 정도면은 리젠 됐을거야 됐어 잡죠 이제 공격 타이나리 성장시키기 방송 공격 타이나리 성장시키기 방송 C 2만원짜리 타이나리를 24만원으로 만들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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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브 요 그렇지 아 비켜 얍 저지가 절대 안다네 조지가 절대 안다네 어 제자 내가 죽고 내가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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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게 쇼 이야 타이나리 키웁니다 오케 좋아 다 쪄 기절도 시켰겠어요 이제 갑자기 데미지 많이 들어가가지고 코스나리가 이제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러고 있었네 어깨 잡아야지 알면은 코스나리가 아니지 좋아 잠깐만요 이거 먹을거 다 먹어야 돼 오케이 좋아 기행등급은 오르면 뭐가 좋은거에요? 버섯 어디서 잡아요? 버섯 포자 가는김에 여기 한번만 찍자 2p군 있는쪽으로 가서 찍어야겠다 딱 저긴데 워포 한번 찍고 네 들어오셔도 돼요 같이해도 돼요 엄지님인지 절대 몰랐어 처음에 들어왔던게 나 안들어오게 하면은 치치 하면서 어? 화요인이 샤라 돌아오셨네 디콜에서 도망가신 분 찾습니다 누군데요? 누구에요? 뭐 아래쪽에 있잖아 어? 저기에 보물창자가 있잖아 어? 저기에 보물창자가 있잖아 일렁터진 잘 안보이지? 잠깐만 나 진짜 바빠 얍 오 잘 피했어 이번에 컨트롤 좋았다 이번에 컨트롤 좋았죠 아 아 밥좀 드시니까 잔소리하니까 뛰시더라구 아 누군지 알겠다 그래요 그거 잔소리하셔야 돼 시작하시는건 잔소리해야돼 범구에요 스크브리리아님 오케이 좋아 얘는 내가 잡겠습니다 이리와 도와줘요 저거 동표 버스 타는 방송 아 잠깐 어디갔어 아 아퍼 아프다고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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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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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는 목표를 이뤘기때문에 일단은 상자부터 먹고 술책 매일 해야한다 좋아 대쉬 아주 좋아 일단은 워퍼를 찍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워퍼가 어딨어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돌파하려면 아직 멀었지? 많이 멀었네 나는 타이나이로 설정할게요 앙스타 좀 아니 앙스타 못해서 씌우신 귀신이라도 있으신건가? 어디로 어떻게 내려가야돼? 나 이 워퍼 찍고싶은데? 워퍼랑 점점 멀어지잖아 워퍼랑 점점 멀어지잖아 아 진짜요? 아미안니 고아 아냐 고바스보가 뭐에요 초반부터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워퍼 어딨어요? 워퍼 아래있음 아래있구나 그럼 어디로 데려가야돼? 왼퍼랑 한번 아래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보자 여기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긴 했던거 같은데 그렇지 여기 밑에인가보다 됐다 얻었다 됐다 여기 밑에서 얻을 수 있을거 같아요 너무 밑으로 내려보았는데 여기 아닌데 하지만 버쇼 포자를 발견했지 버쇼 포자가 아니잖아 버쇼 포자처럼 생겼으면서 슬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서 슬라임 잡을 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필라임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 기다리기 재밌네 기다리기 재밌네 뭔 소리예요 기다리기 필라임한테 진심으로 짜오기 아 돌파 재료 아 그래요? 누구 돌파를 재료는지 모르겠네 이 피분은 왜 저기 어떻게 계시는 거야 오 돈 들어온다 오 진짜요? 돈 어떻게 들어와요 이 길을 따라가면 될지도 몰라 좋아 가자 왜 올라가는 길이야 모라 벌리네요 아 진짜요? 잡는 거 보니까 모라 벌리네요 아주 좋아요 깜짝이야 시청자분이 유럽 쏘시는 줄 아는데 아니었구만 잠깐 잠깐 왜 악의 폭으로 들어왔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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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워포만 찍고 싶었던 거라고 자꾸 나한테 쏘지마 아 당했다 저 위에 있는 건데 왜 오셔요?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가야 돼? 아래쪽에 있는 건 알겠는데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게 없나?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게 없나? 이건 뭐야? 뭐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까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틀리셨죠 이런 바꿨어요 그렇군요 다시 다 채워야 되는 거구만 다 채워야 되는 거구만 난 어디로 가야 돼 그냥 꽉만 채우면 되는 거였죠? 왜 아 한분 그리기처럼 일로 와요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자 한분 그리기 하고 있는 중 안 보여요 지금 됐어요 잡았어요 분실물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어 우왕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오셔야죠 오셔야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엘리크님 출책 감사합니다 야 우리 엘리크님 출책은 끊이지 않는다 왔어요 왔어요 왜요? 아 이쪽 안쪽에 있구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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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놀리시는 거 맞죠? 아미안님 저 지금 놀리시는 거 맞죠? 아미안님 저 지금 놀리시는 거 맞죠? 나이다 들러 나이다가 없는데 나이다를 어떻게 들어요 제가 12원 가지고 나이다 뽑으려고 했다가 나이다를 못 뽑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일부러 놀리시는 거 맞죠? 아미안님 이건 놀리는 거야 이거는 10원 차만 뽑으세요 아까 3번 더 돌렸거든? 그런데도 안 나왔어요 아직 아 진짜 저거 잡자 어 잠깐 뭐야 왜 물이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뭐야 정리가 됐는데? 뭐야 나 왜 당했지? 아 뭐 다 쇼라는 얘기야? 아 누가 자꾸 나 때려 아 에너지 진짜 많이 나는데 어디 있어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확인 보내주지 아 아 이렇게 적기는 거구만 또 어딨어 못 죽여요 아 그래요? 방금 전에 죽였는데? 방금 전에 죽였는데? 잊고 도망이라니요 뭔 소리에요 풀샷에 소환을 했는데 어디다 쏴야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언니는 어디 보고 계세요 이쪽 위에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은 안되나 보네 딴 데 가요 아직 타이나리 한 번 더 잡을 수 있어 타이나리 원솟 하는 거 한 번 더 잡을 수 있어요 버섯 잡고 그 다음에 타이나리 재료 얻은 다음에 돌파시키죠 좋아 여기 한 번 더 가죠 이제 고스나리가 리드한다 하지만 약하지 시노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시노브 돌파제도 어디서 얻어요 에너지가 진짜 안달긴 한다 하긴 폭돌이 같은데 에너지 다른게 이상한거지 정말 에너지 차는건데 그니까 알아요 저도 하지만 제 지인이 다 잡죠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이 다 잡으시 저희 시청자분이 다 잡으시죠 잡힐 뻔했다 황교재 잡힐 뻔했어 채워줘 에너지 에너지 채워줘요 죽었다 아아 아아아아아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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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있을걸 가까이있어가지고 죽었네 아 아아아아아 나 어딨어 여기 왜있어 아 여기 맞구나 왜 웃어요 어어 뉴비 라구야 뉴비 어우 잠깐만 x2 떠줄뻔했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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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라뇨? 됐어 타이날이 원속.. 타이날이 성장시킬수 있는 다 주세요 멋지군 나 두군데에서 다 파긴 팠거든 저기 아까 그 뭐냐 연꽃 연꽃같은거 이런거 다 얻었거든요 폰꺼짐 야오 역시 최신폰 역시 최신폰 원래 최신폰은 충전기 꽂으면 바로 꺼지죠 진짜 최신폰 연꽃 채집했어요 아까 한거 보셨잖아요 어 뭐야 아니 아니 저기 절벽이 있었어 아 아 아니 평화롭게 날아가다 죽었네 날아갔네 진짜 아 연꽃 채집했어요 죽는거 뭐지 않지 아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연꽃 채집 안된 데가 있나 아직 자 이거 표시해놓고 연꽃 채집 엄청 했단 말이야 봐봐 반짝이지 않잖아 내가 연꽃 채집 했다니까 이건 뭐야 이거 공적포자니까 잡아도 되죠 공적포자니까 잡아도 되죠 공적포자니까 잡아도 되죠 또 죽겠다 또 죽겠다 또 죽겠다 왜 아무도 안오는거야 어? 애들이 뭐야? 갑자기 얼었죠? 좋아 아주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 알지 LG님 역시 뭔가를 아셔 고스네일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 역시 아 아까 열었던 워프쪽 신상 열었나요? 신상? 아니 안 열었던거 같은데 그거 아래쪽에서 못 열었잖아요 어 저기 영꽃있다 먹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어 그럴때는 바로 신호브를 불러서 에너지를 하니윤님 하니쿠아 안녕하세요 이제 에너지 채워 좋아 에너지 채워 에너지 채우는거야 스노그 다시한번 물 빼야지 좋아 됐어 좋아 아주 좋아 물 땜에 감전이 되는거였구나 나 물 스타렐 때문에 한자리가 뒤나보네요 그런건 아닌데 일단 돌파 한번 할 수 있겠다 나중에 오늘중에 돌파 한번 가능할거 같은데 버스몬 포자가 여기 엄청 많잖아 잘 따라와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비방으로 할거에요 따로 유튜브 올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디토리 그냥 디토리얼만 했는데 디토리얼만 하고 못했어요 저 일 끝나고 나서 잠깐잠깐거거든 지하철에서 디토리얼 왜이렇게 길어요 근데 얜 뭐야 아 원신 어 저기 어 어디까지 밀었다고 해야되요 어 어디까지 밀었는지는 유튜브 유튜브 나중에 내일 올라가는 영상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나요 위로 위로 뭐지 버스몬 포자 잡아야되는데 잠깐만 지금 나 돌파하려면 얼마나 있어야되 야 연꽃 이게 많이 있어야되네 스무개나 있어야되는데 아직 미션창 여시면 보이는 그렇구만 이렇게 돼있어요 월드 입문에 일곱 성인의 총안에 도전하라 캬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흐흐흐흐 어 어 어 저기에 파란색 그게 있잖아 잡으러 가죠 안녕 맵 열었어요 왜요 이거나 이거나 열러 갈까 뽑으실 수도 살짝 위로 자 뽑았으면 좋겠어 나이다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누구에요 아미안님께서 나이다 꺼내시죠 이러길래 살짝 멘탈 나갔습니다 안보인다니까요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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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멘탈 아 계시는구만 아 해 원흉 스테미너 못 올리잖아 네 곧 사라져요 기원은 일주일도 안나면 언젠가 또 기회 있겠죠 뭐 그 안에 뽑으면 좋구 야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다 되게 정성들여 만들었다는게 눈에 느껴져 제쪽으로 오세요 맨티스님이 어딨어 삼피님 킵더블리어민이고 어디계셔요 스테미네가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잘 떨어졌지 그쵸 아 진짜 뽑고싶다 아 음 철학군 또 타이 날이 원 뭐냐 저기 필요한거 있으면 좋을텐데 뽑으면 좋을텐데 타이 날이 또 그 뭐냐 저기 재료 또 어디있는데 없어요 연목 근체면 다 있는거에요? 연목 근체면은 잠깐만 여기 아 아 야자다하 연목 근체도 있단 얘기잖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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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늘은 돌파하고 말겠다 자 그 다음에 신호부 돌파 오자마자 전망포인트 좋아요 꿀 아 신호부는 한 번간 못 키울 듯 진짜요? 왜 버셋포자도 아니여? 아 당의하지마 아아 진짜요? 위호와 림이 깨야되는구나 됐죠 됐죠 가자 아아 리얼 임무 깨야되는구나 그러면 아직 멀었네 키우고싶어도 못키우는구만 여기 많네 여기 많다 여기가 저거다 여기 스테미나 없는데 큰일났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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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흫 알겠습니다아 저도 스타레일 잇따라 할거에요 방송 끝나고 나서 일단 세개 깨또 깨또 포인트 모아야해 흐흐흫 득방해야지 포인트 모아야해 포인트가 아니었으면은 득방을 안하실 왜 왜 방송에서 안하나요 원래 오늘 그 방송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했는데 혼자 혼자 해야한다고 이거는 뭐 같이하는 방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게 된겁니다 근데 잠깐 해보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구 없네 여기는 이렇게 렉이 걸려 성유물의 습 기억임 아 제쪽에 큐 아 진짜요? 오케오케오케 좋아요 갑니다 민트씨님은 구경하고 계시는구만 짠 연못 갑니다 개쑤다 원신이 더 자유도가 높아요 그렇겠죠? 오 여기 많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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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되겠는데 오늘? 돌파 한번 돌파 한번 되겠는데? 또 어딘가 있을거 같은데 자 스태미너 스태미너가 부족해 아 UID 보내줘요 나중에 오케이 포자있다 잡아요 이거 잡죠 우리 얘 잡아요 같은 풀이라서 내가 잡아도 에너지가 안달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와 하늘에서 벌써몬 포자 좋아 다 잡아줘요 다 잡아줘요 그렇죠 포자도 많이 필요해 지금 저거 다 잡히는거야 지금 필타렐 재밌게 즐기시길 제가 비방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재밌게 즐기는거 마이크 키면서 열심히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다 포 아 나이다 어쨌든 포자가 필요하잖아 돌파가 아직 안되네 와 이거는 충분히 모였다 모였는데 포자만 두명 더 잡으면 돌파 가능합니다 돌파 자 버섯 찾죠 버섯 버섯문 찾죠 왠지 여기 근처에 더 있을거 같은데 뭐야 파도 배 워프가 있네 나이다 뽑으셨어요 뭔소리에요 저를 왜 세번 죽여요 나이다 없는 사람한테 나이다 나이다를 꺼내오라느니 어 나이다 안 뽑 못 뽑은 사람한테 나이다 뽑았냐니 지금 그러시면 안돼요 뭐야 저기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한번 가는거지 이렇게 한번 가는거지 됐죠 봤죠 이게 컨트롤 이게 몇몸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몸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사양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에요 팔로우하셔서 골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기풀 말린 다음 종이사이에 넣어서 키워두면 예쁘고 유일만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자리 남았으니까 혹시 16 17 19 20 일단은 어? 어? 5 20 31 31인데 곱하기 30에 곱하기는 150 153번 150점 맞나? 아닌가? 아무튼 못 뽑았어요 진짜 자 이제 2피님하고 3피님쪽으로 가가지고 또 얻을거 얻어야지 타이날이 오늘 극복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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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감사합니다 가자 3피님쪽으로 가는거야 어 이거 벌써 포자가 많잖아 잡아주는게 상정이지 저기 위에 상자 열어둬 아오케이 감사합니다 잠깐만 눈좀 먹고 저기 눈있어요 눈 이쪽 근처였는데 저기있다 저기있는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되는구나 못먹잖아 이거 어떻게 먹어? 저쪽 위로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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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눈은 먹고가야지 아까 이쪽쯤이었지? 좋아 여기였어 먹자 눈 못먹나? 높이가 안되서? 못먹네 한참 멀었네 한참 멀었네 벌써 포자 좀 잡아주세요 벌써 포자 2개만 더 있으면 돌파입니다 돌파 돌파에요 잡아줘요 어 이거 아닌가? 오오오오오오오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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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멀쌤 포자 못였나? 벌썩 같이 생겨가지고 왠석이 얜 뭐야? 공격도 안되는데?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잠깐 잠깐 나 슈테미너가 없는데? 어 됐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먹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거 다 먹어주고 어 저 포자! 좋아 이제 돌파 가능하다. 됐다 돌파가 된다. 돌파 확실히 됩니다. 드디어 또 돌파를 할게 있겠구만. 돌파하겠습니다. 뭐야 돌파 안되잖아? 포자가 하나 모자라. 딱 하나 모자란다. 되는줄 알았더니만. 포자가 하나 모자라요. 잘 따라와. 잘 따라와. 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컨트롤 컨트롤을 보여드릴 때가 왔구만. 어? 이제 돌파가 진짜 가능하다. 얘네 잡으면 돌파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돌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터블리아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돌파다. 하자. 이야 됐다. 레벨업하고. 흐흐흐흐. 어? 어? 흠. 57까지 올렸어요. 됐어요 좋아요. 마이르에ции header made. 어어 여긴 neutrality 하 compared to to도 마이르에 오늘은 포인트만 디지Cho겠습니다. 잘 안보이지? 해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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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지스 있는 창자 두 개 오케이? 확인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어?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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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기다려야 되는거지? 왜왜왜왜왜왜? 쩔에 계시는구만 도착 오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부실물 신고는 안해도되겠지 아주 좋아요 다 먹었어 좋아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또 재료 모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돼 이제 5, 8 이번에는 포자 30개랑 열도 없겠네 애단신용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런 호수에는 없나 보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열심히 하면 되죠 잘 따라와 트위치니 에라가 하세 아아 소우 데스코 나아제 순나 에라가 낙가 데키탄데스코 트위치 와루이 잠깐만 내가 지금 여기를 갈 필요가 없잖아 지금 따라가야 되잖아 네 일본어 일본뿐이세요 마이르시 마이르시는 일본뿐이세요 그리고 제가 일본어가 조금 가능해요 네 완전 잘하는건 아니구요 조금 가능합니다 마이르시는 일본뿐이세요 좋아요 과속포자가 많이 있을거같은 느낌이잖아 오오 재료 재료만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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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오늘은 평소 같으면 써야 되는데 오늘은 안 써도 됐는데 괜찮아요 이건 먹었어요 또 딴 데 없나? 오늘은 타이나리의 성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도착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어느 분 따라가야 되죠? 3p 분 따라가야 되나? 오! 호수 저 지금 행복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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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갑자기 고시나리를 보고 행복하신가 보구나 어 처음 들어요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코이오님 달령꽃 많다 좋다 함부로 인지 삼았습니다 누구요? 왠지 많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많이 없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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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태민 없어 오와 죽을뻔 있다 오와 안죽었다 와아 오 진짜요? 진짜? 이야 축하축하 이게 다 고시나리 덕분 아니겠습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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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할 수 있어요 뭐가요? 뭐가요? 뭐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어디 또 있어요? 뭐가요? 마이리산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거 아니 원신 지금 원신 같이 할 수 있어요 입이 꽉 찼는데? 불, 아 불캐리 불캐리 바꾸면 되지 뭐 뭐 뭐할지 매운데 오오 얼마 안 남았잖아 불캐링은 얘밖에 없지만 앰버밖에 없지만 아 아아 이렇게 타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하 얘네 뭐야 얘는 이게 아닌데? 나도 이런 세금을 처음 읽나요 아 아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건 이게 아닌데 언제 같이 할 수 있나요? 아 그럴게요 11시 정도면은 제가 리셋 할테니까 그때 11시부터 11시 반까지 같이 하시죠 이거 마지막은 어떻게 풀어? 아하 나 일단 바꿔나겠다 타이나이로 바꾸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뭐야 이거 아까 그거잖아 불캐릭이잖아 아 이거 다시 되는... 아닌데? 어? 뭐지? 오케이 오케이 마이네상 화이트 좋아 풀었다 풀었다 안제 좋아 화면에 유저 가디언 잡자 잡자 잡았어요 와우 금방 잡네요 멋지군 아리가또자이마스 떼치다 떼구다사 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잡았다 아 멘트씨님 수고하셨어요 SBS님 들어와요 멘트씨님 가신대요 지금 들어오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한국 이쪽도 가야되네 한국 이쪽도 가야되네 저쪽으로 가야되네 그니까 맞아요 지금 가시니 제가 가능하죠 XBS님 지금 들어오세요 일단 눈부터 먹고 일단 눈부터 먹고 아주 좋아요 제가 내일 시험 가보자 내일 시험 화이팅 하시구요 화이팅 하세요 고신내네가 응원하니까 분명 잘 받을 겁니다 어 전망 포인트 있다 아 그냥 같이 들어오세요 오늘은 포인트 안써도 돼요 네 오늘은 포인트 안써도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평소보다 많이 안기시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 이거 먹는거 아니였잖아 나 먹는건줄 알았죠 얜 잡는거 아니겠지? 흠! 아니네 여기 워프포인트 워프포인트 한번만 찍고 여러분 있는쪽 가겠습니다 야... 다들 시험기간 바쁘시구만 여기 워프포인트가 근처가 여기 있구나 굳이 멀리 안 갈 필요가 없지 저는 시험이예요 아 진짜요 언제까지 시험이예요? 언제까지 시험이예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바로 가겠습니다 위에 있나보네 야 이거 위에 있네 어떻게 올라가?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일단 묵가이마스 3피 길.. 아 길이 있다고요? 길이.. 길이 있다고요? 어디? 난 길이 안보여 난 길이 안보여 이.. 아아 길 못찾으니 길치 아니요 길이 어딨는지 알려주셔야죠 이거 지금 거꾸로 가는거 같은데 이건 길이 아니잖아 아이고 와프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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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일단 하나만 있으면 돼 일단 하나만 있으면 돼 일단 하나만 있으면 돼 됐어 됐다 됐구 일단 3피분 쪽으로 가구 일단 3피분 쪽으로 가구 일단 3피분 쪽으로 가구 칼국 크림 도착 칼국 들어오셨다 유리님이 누구시지? XBS님이 유리 맞으세요?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끄 저 디스코드에 들어갔어요 오 잘 들어오셨어요 저기 저 개인 카톡도 있고 단체 카톡도 있어요 나중에 들어오실거면 들어오셔도 되구요 개인 카톡 지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체 카톡 들어가시려면 고스나리한테 개인적으로 단체 카톡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코드 알려드리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이레가 어디에 가면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으세요 이道 어디에 가면 알지 모르겠어요 개인 카톡 감사합니다 알려주는 일본 뿐 도쿠니 와뽀 포인트가 아르노까나 왓다시 미치 사갈수노 헤헤 아르노까나 도쿠니 와뽀 포인트 렛츠 고 추다 월드 렛츠고 millennials 다음 단체 카톡 ㄹ 나 뮤지 이런라 렛츠고 난 이피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피님 이피님 쪽에 뭐가 있어요? QW하는 쪽에 뭐 있어요? PH면 어디야? 실수를 두려워하지마 실수도 공부에 일하냐 아이 돈 I don't know about PH 꽃이요 아 꽃! 꽃! 오케이 타이나리에 필요한 꽃을 찾으러 갈거에요 미피님이 지금 찾으러 갈거에요 아 필리핀 필리핀이래요 필리핀 아 필리핀 필리핀 뿐이시래요 그러니까 XBS에 들어오신다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구만 감사합니다 필리핀 필리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워너 섭스크라이 섭스크라이 흐흐흐흫 대문자로 남겨 왜 대문자가 됐지? 너무 홍보하네 홍보해야죠 홍보해가지고 해야지 아 네 홍보 나리 셔츠 셔츠 보스 나리 좋아 이걸로 또 한 분 또 구독자 신겠구만 아오 잠깐 잠깐 그게 문제가 아니지 고맨나사이 어 플레이니 쪼또 고맨나사이 어 찾았습니까? 어디있습니까? 큐따블리아님 아 3개국어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감사합니다 어 모라가 15,000이나 있어? 어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아 근데 이분은 트위치에 제가 있는지 몰라요 이분은 트위치 타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야 아 그거 말고?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대체 다 뜨고 다 사 때 아 다위모드에서 고스날이라고 뜨긴 한 얘기 그니까 제가 지하철을 사고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일본 분이라든가 외국분이 도와주러 오세요 진짜 그래서 잠깐 도와주고 진작 가시고 영어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 영어 잘하신다고 칭찬도 받고 방송에서도 칭찬을 못 받는데 여기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 이젠 뭐 뭐라그럴지? 툴? 툴이라고 해야되나? 툴은 도구인데 재료를 영어로 응 달년꽃 그쵸 어 근데 어 이 피모 아 오케이 달년꽃이 영어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흐흐 벌썩포자 합성으로 올릴 수 있음 아 안그래도 그거 얘기 들었어요 네 벌썩포자는 합성으로 올릴 수 있다는거 그때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영포자? 갑자기 왜 영포자가 왜 나와? 벌썩포자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영포자가 왜 나와요? 아 애단신용님 수고하셨어요 뭐야 왜 여기 왜 숨어계세요 어디계셔요? 이 표분이 여기 안계시잖아 잘자요 화요이님이 왜 영포자에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화요이님이 영어 잘하시잖아요 지렛되키떼구다사이 지렛되키떼구다사이 니피장니 오고니고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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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먹어야될 것 같은 느낌이야 벌써 보자 그렇지 좋아요 많이 먹어놔야돼 그래서 안왔군요 아 그렇구나 아니 어쩐지 오실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오신줄 알고 딱 했다가 안으로 오시길래 무슨 일인가 하셨네 다음에 같이 해요 아 가셨다 유리님 떠나셨다 자리가 하나 비는구만 오케이 익키마스 사람마다 치는게 다르지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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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요 괜찮아요 못할때도 있는거죠 나 이거 올라갈수 있겠지? 죽는거 아니겠지? 죽는거 아니겠지? 죽는거 아니겠지? 잠깐만 저기 저한테 활 한번만 써줘요 죽을거같애 나 죽을거같애 나 죽을거같애 나 죽을거같애 활 한번만 쏴줘요 나 죽을거같애 진짜 죽을거같애 나 좀만 더가면 죽을거같애 오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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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왜 안눌러져? 아 거의 왜냐면 영어 일본 또는 일본이 또는 시간이 안나와서 거의 기절 아 거절 아 다 드실게있나요? 감사합니다 대신 드셔줘줬어요 감사합니다 대신 내가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어떻게가지? 위에는 안뜰거 아냐 갔죠? 이게 바로 곧비나리의 인맥피지컬 이거 한번 열어주고 이거 한번 열어주고 됐고 받아주고 한피부는 있는쪽으로 가긴 가야되는데 어떻게 가냐 잘 따라와 마이리상니 이르 파션이 입기마스 도 preoccu 도울 도울라가 올릴 재료 예에 네 clinical 잠깐 Então 기다려봐요 이것만 먹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재료를 잠깐만 레벨을 올리고 돌파재료 보려면은 이것도 3개 있어야 되네 비치덩이도 있어야 되네 이거는 대장가는 풀 드락 이거는 많이 모았고 포자 형광포자 분말이 필요하구나 형광포자 분말이 필요하네 아 합성 가능 됐다 의미는 됐네 이거는 이따가 저 혼자 할 때 알려주시면 돼요 니피상이 이르 도코로니 묵고 이끼마쇼 박겐주마다 오겠습니다 타인 라인 버는 지 꽤 된 일인 저는 12만원으로 타인 라인 뽑은 지 얼마 안 된 일인인데요 홍싱이님 특성을 모르는 듯 이 피쪽으로 가야되잖아 스킬 레벨 올려주는게 특성 오우 잠깐잠깐잠깐 왜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는 거야 호퓨에 가면 많이 있구나 타 10일 날이 와 죽을 뻔했네 좀만 타이밍 늦었으면 죽을 뻔했네 진짜 어 고찌니모 아르 아르 너 어디 있어요 거 위에 계시나 아 위에 계시네 웨스트 페르시안 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아 669까지는 매일 하면 가능하고 나머지는 빡센 재료 아 진짜요? 다 올라왔겠다 됐다 올라왔다 올라왔다어어 두번째는 6킬 아 진짜요? 5 5 2 2 2 대 저 키우는거는 원신트롬 스타레일 나쁘지 않지 어때요 재밌어요 스타레일? 아 위에 영골있는데 내려가셨네 이런 몰랐네 먹어야지 당연히 올라갑니다 절벽을 안타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잠깐잠깐 해봤어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혼자서 하는거다 보니까 비방으로 진행하려고 오 일찍 올라왔죠? 어딨어요 왜 저? 저 있구만 스타레일 하고 있죠 다들 하고 계시네 달력꽃이 두개 됐어 스타레일 저도 언젠가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지금 마이르시가 지금 저기 보스 뚫고 있거든요 그거 같이 잡아요 마이르상 이슈니 이슈니 아리아리 마쇼 어? 누가 들어오신다 누구지? 들어오신다 들어와요 얘 잡을건데 어떻게 어떻게 뚫어 이거 그건데 길간다 이거 그 꽃잎 그 어딨어? 꽃잎 소환하는거 그래야지 저거 잡는데 한발 늦었네요 웨스트님이 아니시구나 엘지님이시구나 그러게 어 감독가 적응이 안되네 아 진짜요? 저거 저거만 딱 하면 되는데 아 저기있다 소환인가? 여깄구만 꽥 느려오소이 이거 소환되는거 아니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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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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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자를 보자마자 죽었어 잠깐만 어 그니까 어 나 죽었어 아 아 나도 갔어 아 아 나도 갔어 아 아 아 나도 같이 갔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아 흐흐흐 아 나도 갔어 아 마이르사 혹시 어디 아는 데 있나요? 어디 아는 데 있나요? 일단은 타이나리 키우기에서 타이나리 재료 모으고 있거든요 어 2p분 따라가면 되겠다 qwer 따라갑니다 qwer 2p상 이슈니 익히 마쇼 어디 계십니까 아 아 젠장 나까지 갈 줄은 몰랐네 스테미나가 거기서 딱 달려가지고 유튜브 각 잡히긴 했다는데 매일 할 수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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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어 와 수영하는거 장난 아니잖아 저거 아 아 진짜요? 굿 이거 먹었는데? 근데 버젓포자는 필요가 없구나 여기 안먹은거 있어 아 진짜요? 어디어디어디 아 2p분 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아 나도 나이다 키우고싶다 이제는 성유물 저는 뽑히지가 않아요 나이다가 나이다가 날 버렸어 털바트협법 여기 아래 뭐가 있는데? 그렇지 이런거 먹어줘야 됩니다 진짜 이런거 안먹으면 안돼 지금 잡아주는거야 일루와 생선탈코기 헛! 그렇지 어 여기도 있네 하하하하하하 나중에 조합좀 알려줘요 나중에 충분히 제가 오르면은 조합좀 알려줘요 다른 분들도 알려주시겠지만 오! 오! 하인하리노 퇴처우스 다메 찌개야 독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치아! 왠지 여기 냄새가 나 여기에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 그래요? 연꽃도 다 먹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 뭐야 뭐야 왜 때려 다음은 어디에 가면? 레진이 주의하지 않은데 어디에 가면 안가워 이거 하나만 충전시켜 레진으로 하나만 충전시켜가지고 제가 잡을까? 그러면은 60, 70, 71 네 기억나요 네 71 레진 하나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잡자 두 곳만 해놨는데 괜찮아 이제 연못 있는 데는 웬만하면 다 있다는 얘기니까 이기마쇼우 잡죠 잡아요 대단해 에너지 차라 내 공격으로 에너지가 차야돼 너는 에너지가 차라 나의 공격으로 에너지 차라리 나의 공격으로 에너지 차라리 나의 공격으로 에너지 차라리 나의 공격으로 에너지 차라리 아 진짜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네 어디 갈 데가 없네 워프 포인트를 찾으러 가는 거 어때요? 워프 포인트 찾으러 가는 거 어때요? 일단 여기 이루마을 근처로 좀 찾고 싶긴 한데 아 월드 임무는 저 혼자서 예 하고 있어요 따로 걱정마요 일을 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에? 에? 랩의 공격에서 어떤 곳이 있어야 해요? 응 갈게요 이렇어 어? 못있네요 아무것도 없네 하하하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 좋아 케이터가 뭐야 뭐야 방금 전에 뭔가가 떨어졌어 이게 떨어졌구만 근데 창자는 없었나보다 이건 뭐야 아 제어 열쇠를 켜야되는구나 네 안그래도 눈은 찾고 있어요 계속 이건 뭐야 뭔가 찾긴 찾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구글에다 치면 빠르다고 제가 그걸 일부러 안찾습니다 그러면은 재미가 떨어지잖아 알아가는게 가장 중요해요 알면서 하는것도 좋지만 빠르지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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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그냥 녹네 근데 어딨어 장치가 내가 왜 먹어지는 맨 여기 어떻게 나가 세알 많다 좋아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아 열리는구나 뭐야 왜 열리는거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우네 ο 살고가 둘 이렇게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制御... 鍵을 찾고 鍵을 찾고 어려워 뭔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려워 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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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음? 아 그쪽에 있어요? 아 이쪽에 있어요 흫 뉘언부터 한 100개가 이상 넘어가는데 괜찮 작동 와 여기 있었잖아? 괜히 위로 올라갈뻔했네 출출 장치 닫기 월 적을 잡아줘요 흠샷 14000 야 혼자 있으면 꽤 시간이 걸렸었겠구나 수기 몬스터 수기 몬스터가 나타났는데 바로 순착당했네 끝 감사합니다 도와주스 감사드립니다 그니까 딜이 장난이 아닌게는 없네 야발 야발쓰기 데미지가 히토쓰기 이치만 이이좋니 난까 데미지가 난까 우캐루 또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웬만한거 잡은거 다 잡은거 같은데 전투준비 수령 어? 마이레쌍 도콘이 있던 데치타까 코치 무기와 특수송이물 도대체 얼마나 해놓은거야 원신악기들아 무기와 특수송이물 도대체 얼마나 해놓은거야 원신악기들아 하하하하하하 아 다 깔아봤고 사가신이 있던 데치타까 안녕 일어나 일어나 잡을게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만 시작 이력 장목 우와 이야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멘티팀이 추가하셨어요 잘자요 시험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잘하시고요 화이팅 흠 분실물 신고는 안해도 되겠지 흠 흠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에너지 다는거잖아 풀 쓰고 물 씹는 다음에 번개 불 쓰세요 아아 폭탄이었구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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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개 개화 벌 변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요? 변속으로? 뭐야 나 왜이렇게 데미지가 줬지? 어? 벌써몬 포자 필요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노트가 갑자기 나오고 어? 마치 도전하라는 듯이 있잖아? 그렇다면은 도전해주는게 인지향저 어? 뭐야 어디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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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꽤 멀리왔는데? 암살 실패라니 몬스티샤 깜짝이야 놀랬네 아 야 데미지 천 들어가는거 보다 내 데미지 보니까 상자를 지나가시는거죠? 상자를 지나갈게요 제가? 상자가 있는거 보지도 못했는데 상자 아 저기있구나 아하 여기있었구만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아주좋아요 불 페리 굿 뭐야 폭죽이구만 저도 폭죽찼는데 저도 폭죽 한번 써볼까요? 나도 폭죽 한번 써보죠 어떻게 써요? 폭죽? 찼는데 폭죽 어디지? 평OD 간다른 시간 이제 갑니다 아 오케이 폭죽 정면 그치 아 색깔을 바꿀수가 있구나 오오오오오 whatsoever 이거 다 바꿀수있네 크기 그 minus 그 다음에 높이는 최대한 높게 밀도도 굉장히 닐게 정년 완료 발포 준비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진짜 안보인다 진짜 나무 때문에 안보인다 보인다 쓰면은 사라지는건가? 그걸 모르겠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쓰면 사라지는건 아니네 다행이다 저도 있다구요 이게 내껀가? 지식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매길 수 있는게 아냐 뭐지? 뭔가 모양이 안나오네 아 나온다 10개 다 됐어 그렇지 맞네 내꺼 맞네 멋있다 멋있다 나 알아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시 반이네요 마이레쌍 마이레쌍 오늘은 여기까지 라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방송 있으니깐 내일도 꼭 놀러오세요 아시타모 라이브가 아른데스카라 모시 시간가 아타라 어 키떼고라사이 오웬이시니 키떼고라사이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웨스테레쌍니 감사합니다 키토블리아니 감사합니다 엘진님 감사합니다 마이레쌍 아리갓도고자이마스 혼또니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오츠카라삼이다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아리갓도고자이마스 다들 잘자요 굿나잇 호바 오야시미나사이 잘자요 잘자요 뭐야 이거 두 손가락으로 해야 되나? 아 맞네 언제하나요? 응? 뭐가 언제예요? 지금 이제 내일 앙스타라뇨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일 방식을 뵙도록 할게요 고바 마이레쌍 굿나잇 아리갓도고자이마스 다 마다하시다 고바 잘자요 다들 잘자요 좋은 꿈 꿔요 잘자요 고바 고바 밥을 드시게 도와주셔야지 몰라요 민신잡기 프로젝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고바 고바 대지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일 방송은 재밌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꼬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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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교회 하나 여 JJ Kris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